이 리눅스 시스템에서 여러분들의 환경이 상암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1번 들어왔습니다 2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께서 딴 짓을 못해요 재밌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원격 제어라는 게 있어요 원격 제어를 뜨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만셉이 그 친구의 화면을 조정할 수 있어요 지금 2번 어린이 화면 이 마우스 왔다 갔다 하나요? 네 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고 근데 원격 제어는 많이 느려요 네트워크가 느리기 때문에 자 이제 여기까지 이 시스템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러분이